미국의 마루플레이 cnc 초청 강연 및 닥터토마토가 진행됩니다. 한약을 이용한 자폐스펙트라마동의 통학치료 프로그램 전향적 관찰 사례 연구 세계 3대 신경학 저널 프론티어인 뉴롤로지에 발표된 논문을 근거로 제1논문 저자이신 김문주 원장님을 초청하여 자폐의 치료 가능성과 통학 프로토콜의 치료 효과에 대한 발표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연은 오는 4월 6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인 메리어트 호텔 3층 세미나룸에서 진행되는데요. 강연 전후로는 아동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개별 미팅과 상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연 참여 및 미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 이메일을 통해 사전 접수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접수 시 부모님 성함, 아이 이름과 생년월일, 개인 미팅 희망 여부와 핸드폰 번호를 기재해 주시고 죄를 통해 사전 접수비 20달러를 이메일로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